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들과 함께 철판 닭갈비를 맛있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들 치즈 봐봐. 대박이지? 틀어보고. 아빠도 해봐야겠다. 꼬소해. 꼬소해. 李 온다. 아내몬의 내비 꺄 실antics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쫄깃쫄깃하다 윤호아 고구마 먹어봤어? 네 맛있지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물 샐물 말씀해주세요 이 powpiel임은 κ sin 다진 마늘 너무 맛있어 아까 먹는다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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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이거 양배추 좀 먹어봐 양배추도 엄청 맛있다 윤아 조금 더 먹고 볶음밥 어때? 네 좋아 아 Transport 아 고춧가루 날개음 제대로 다 볶음밥 해주세요 빨리 먹자 네 역시 마지막 볶음밥이지 깜짝이야 아 미쳤다 왜 이렇게 맛있어?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